안녕하세요. 코레안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을 투자하는 다양한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너드월렛 닷컴에 있는 자료가 되겠는데요. 금에 투자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하는 것,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 상대적으로 리스키한 조금 위험한 방법,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4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을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혼할 때 받는 폐물이라던가 아이가 한 살이 됐을 때 주는 돌반지. 요즘은 돌반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잘 안 한다고 들었어요. 여러 명이서 돈을 합쳐서 돌반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용으로는 더 작고 얇은 사이즈로 된 돌반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지, 팔찌, 목걸이, 열쇠 이런 것으로 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누구한테 선물을 줄 때 써도 되고요. 돈이 필요할 때, 금 가격에 올랐을 때 이것을 팔아서 또 현금으로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목걸이나 팔찌 같은 것들은 실제로 이 가격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약화된 무게 그리고 순도로 된 것들을 팔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골드, 실버를 전문적으로 거래를 하는 브로커를 통해서도 살 수도 있고요. 요즘은 코스코에 가서도 금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이 1원스바라고 하는데요. 1원스라고 하면 진짜 손바닥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이 1원스짜리가 현재 거의 2700달러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코스코라고 해서 리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난 리펀더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사면은 코스코에 사셔도 이거 환불해 달라고 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세일하는 상품의 경우 이 차익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골드 같은 경우는 차익이 발생할 수도 이것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코 같은 데서 금을 살 때도 이러한 유의점을 잘 확인을 한 다음에 금을 구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금을 구입했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금을 내가 직접 가지고 있고 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내 소유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만족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금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 양도하기가 쉽습니다.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여기에 돈을 이체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건네주면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물하기 쉬운 이러한 이점이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거래하기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금을 리서치를 하고서 이것이 좋은 금인지 적당한 가격인지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금을 팔 때도 이것을 살 사람을 찾아서 혹은 브로커를 찾아서 거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사기 절도의 위험 동안 있겠습니다. 좋은 금이라고 해서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요. 팔 때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을 위험성도 있으니까요. 거래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러한 금을 채굴하는 광산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광산회사로는 뉴먼트, 베리골드, 에그니코 이글마인 등이 있겠는데요. 직접 광산을 개발하여서 광부와 장비들을 이용하여서 금을 채굴을 하고요. 그리고 직접 광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 회사 역시 관련된 주식이 있겠습니다. 언뜻 보시면 금 가격이 올라가면 이러한 금을 채굴하는 광산회사의 주식 가격 역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 주식 차트를 보면 이것이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파란색을 보시면 GLD, 나중에 설명드릴 금 가격을 추정하는 금 ETF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광산회사들 있죠. 뉴먼트 NEM, 그리고 베리골드의 GOLD가 있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금 역시 주식을 통해서 살 수 있지 않나 하고서 주식창에 골드라고 입력을 하시면요. 결과값이 나오는데요. 이때 나오는 골드는 실제 금이 아니고 베리골드 광산회사의 티크가 바로 GOLD가 되겠습니다. 이 베리골드의 주식이 있고요. 에그니코 이글 마인의 AEM이 있는데요. 이 주식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요. 지난 5년 동안의 금 가격은 거의 76% 가까이 올랐는데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뉴먼트는 6.54% 그리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베리골드는 2.44%가 올랐고요. 에그니코 이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아 39%가 올랐지만요. 지난 5년 동안의 많이 오른 금 가격에 비하면 여전히 터무니없는 이러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2020년에 걸쳐서 금 가격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요. 금 가격과 금을 채굴하는 광산회사의 가격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을 직접 소유하는 것 대신에 이러한 광산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하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주식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기가 편합니다. 직접 금을 사서 보관하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주식 계좌를 이용해서 클릭 몇 번으로 이러한 주식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팔고 보관하기가 굉장히 편하겠고요. 그리고 광산주는 은행주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보이지는 않는데요. 대신 꾸준하게 배당을 주고요. 비교적 안전하게 서서히 성장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이전에 보여드린 차트처럼 금 가격과 광산회사의 주식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도 참고를 하시지만 이 회사의 운영, 수익 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관련된 주식을 살지 말지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금 선물 바로 골드 퓨처스에 투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물 거래, 퓨처스 트레이딩, 퓨처스 컨트랙트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금을 직접적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 거래될 금에 관한 계약을 사고 파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직접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생 상품에 해당이 되는데요. 또한 선물 시장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이러한 금 운동을 비롯한 금속뿐만이 아니라 기름,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그리고 옥수수, 콩밀 등의 농산물, 주식을 바탕으로 한 인덱스, 채권, 그리고 크립토에 관해서도 이러한 상품들을 미래에 어떻게 거래를 하겠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선물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히 복잡한 상품이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금 선물을 거래할 때는 또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역시 직접 금을 거래하는 것보다 이 금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계약서를 온라인 상으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역시 손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거래를 하니까 여러분이 이용을 하시는 주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벵가드 피델리트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가 안되고요. 찰스 슈압, 이트레이드 그리고 로빈우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로빈우드는 안되고요. 로빈우드 레전드 플랫폼에서는 선물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현재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금에 관련된 계약서를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큰 이익이 가능은 한데요. 투자한 돈 이상으로도 손해가 가능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이 조상우라는 캐릭터가 나왔을 때 60억 빚을 줬는데 이것이 바로 선물 거래를 통해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인공 성기훈이 선물 거래에 관해서 잘 모르니까 너 뭐 여자친구 생겼냐? 여자친구한테 무슨 60억 어치나 선물을 줬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비록 가상의 캐릭터이긴 하지만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선물 거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에 만 달러를 투자를 하였다고 해봅시다. 100달러짜리 주식을 100개를 샀으면 총 만 달러를 샀는데요. 이 회사가 망해서 정말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으면 만 달러에 관해서만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100달러짜리 골드 퓨처 100장을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만 달러를 투자한 것은 맞는데요. 선물의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을 만 달러로치를 산 것이 아니라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금을 거래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만 달러로치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에 묶어있는 실제 금은 얼마가 될지 정말 모르는 것이거든요. 이 금 퓨처스를 보면 트로이온수로 계산을 해서 어떻게 계약을 만들다고 하는데요. 저는 선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 금액이 될지는 모르지만 만 달러에 달린 금이 10만 달러가 될지 100만 달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날 때는요. 이 만 달러 이상의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금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ETF가 워낙 잘 나와서 각종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주식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채권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요. 크립토코인에도 할 수 있고 금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알려진 금 ETF가 바로 GLD ETF가 되겠는데요. S&P500을 추정하는 스파이 ETF로 유명한 스테이트 스트릿에서 운영하는 금을 추정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 리서치를 위해서 스테이트 스트릿에 가니까 요즘 금 가격도 좋기 때문에 GLD와 이것의 미니쉐어인 GLD 매건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가 바로 이 GLD ETF를 출시한 2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테이트 스트릿 뿐만이 아니라 iShares 그리고 다른 ETF 펀드 운영사에서 운영하는 골드 ETF를 구입을 하여서 금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골드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 스트릿에서 운영하는 GLD가 펀드 운영 보수는 0.4%가 되겠고요. 가장 규모가 큰 74빌리언 달러, 740억 달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LDM이라고 있는데요. 역시 동일하게 스테이트 스트릿에서 운영하는 ETF가 되겠는데요. 이 펀드 운영 보수는 0.7%로 훨씬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운영 자산은 9빌리언 달러, 90억 달러로 조금 더 그 규모가 작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일명 미니쉐어라는 것인데요. 미니쉐어 같은 경우는 운영 보수가 조금 더 싸게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ETF 한 개당 가격도 조금 더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래를 하기 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금액을 가지고서 빈번하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거래량이 높은 일반 쉐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정확한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조금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셔서 계속 오랫동안 가지고 계실 분들은요. 아무래도 펀드 운영 보수가 싼 이러한 미니쉐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습니다. iShares에서 운영하는 IAU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Shares에서 운영하는 골드 ETF가 되겠는데요. 펀드 운영 보수는 0.20% 그리고 33빌리언 달러, 33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IAUM이라고 하여서 0.09%로 조금 더 저렴한 버전의 미니쉐어 골드 ETF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에서도 골드 ETF를 운영하는데요. FGDL이 되겠고요. 0.15%의 골드 ETF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다양한 골드 ETF를 통해서 역시 금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5년간 성장률을 S&P500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ETF VOO와 아까 보여드린 스테이트 스트릿의 GLD와 그리고 iShares의 IAU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성장률을 보면 S&P500 같은 경우는 92%가 성장을 하였는데요. 금 ETF 경우는 이것보다 조금 낮은 수치인 76에서 78% 정도가 성장을 하였습니다. 금 ETF를 통해서 거래를 하였을 때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ETF이기 때문에 손쉽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선물 거래 옵션을 지원하지 않는 회사가 많은데요. ETF 같은 경우는 웬만한 회사에서 다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손쉽게 거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에서 소수점 거래를 지원을 할 때는요.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간접 투자기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매니저, 회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펀드 보수 비용이 나갑니다. 펀드 ETF 종류 따라 다르지만요. 아까 보여드린 대표적인 골드 ETF 경우에 0.4%에서 0.1% 정도의 비용이 나가는데요. 0.4% 같은 경우는 만 달러를 투자했을 때 1년에 40달러가 펀드 보수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이러한 골드 ETF를 사셔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실 분들은요. 흔히 알고 있는 GLDIAU보다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미니쉐어, GLDM-IAUM을 통해서 펀드 보수를 절약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S&P500과 금의 수익률이 다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S&P500이 좀 더 높은데요.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기간을 따로 잡았을 때는요. 특정 기간 동안에는 금이 더 수익률이 높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에 보여드린 광산 주식을 제외하면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금에 투자하는 것에 패시브 인컴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즉 금에는 배당도 없고 이자 역시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세 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금을 어떻게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여기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거든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금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포트폴리오에서 5%에서 10%는 넘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S&P500 ETF, 성장주 ETF, 그리고 안전하게 가지고 가실 분들은 채권 ETF 이런 것에도 투자를 하시고요. 뭐니뭐니 해도 금을 조금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어느 정도 분산 차원 투자에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금에 투자하는 다양한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